어딨어 땀 빠지고 밖에 있었어 가졌어 니가 해 싫어 아빠 무서워서 싫어 던지면 안되지 왜? 왜? 거기 딱 건드려봐 아빠가 해봐 싫어 나를 해봤잖아 나 여기 올라가도 돼? 거기 왜 가 하지마 필요해 뭐가 턱 건드려봐 싫어 아빠도 싫어 어떻게 되는데 막 도망가겠지 우리 가? 아니 저 벌레가 아빠가 아빠는 싫다니까 무서워 던지지 말고 그냥 던지면 어떻게 된대 죽이면 안되잖아 톡 건드려보라니까 야야야야 살짝 건드려 니가 해 왜 자꾸 아빠도 싫어 아빠가 하면 나도 할게 아빠가 하면 나도 할거야 이거 징그럽다 아빠가 하면 나도 할거야 아빠는 못하겠다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내가 던지면 가져올게 내가 던지면 가져올게 내가 던지면 가져올게 안 만졌는데 안 만졌는데 나한테 도망가다 도망가다 우리? 어우 소름 돋았어 참 차시네 어딨어? 일단 여기여기여기여기 이쪽 봐봐 가까이 가 나한테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왜? 안 달라붙어 어떻게 달라붙어 응 나 못 가기잖아 또 간다 응 됐다 안 움직이는데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누가 여기 가자 움직이잖아 징그럽다 한 번 더 할래 징그럽다 어떻게 집에가서 게임해야지 응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